이번에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김남국 씨. 뭐 하는 사람인데? 의원입니다. 1982년. 어떤 나이도 젊네. 네, 10월 22일인데. 시끄러워해야지.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 친구는. 지금 그래서 그런지 코인을 하다가 걸렸는데. 걸려? 머리가 되게 좋을 사람인데 걸려? 그게 완전 범죄 같은 건 없는가 보지? 무덤 파야지. 자기 스스로 이제 장괴부리다가 어떻게 보면 걸린 형국일 거고. 그러다 보면 뭐 소속당에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. 국민의힘은 괜찮겠지만 반대되는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거의 뭐 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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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보면 뭐 구속까지 되지 않겠어. 아 구속될 수 있다? 그 친구의 운세가 그렇지.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야. 헛똑똑하다는 거 헛똑똑하다고. 아마 그 친구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뭐 이것저것 거의 뭐 매장이 가깝게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. 재물은 어때요 이분 재물은? 조상에서 내려받는 재물이 많은 거지. 자기 스스로 재활을 늘려가는 것도 있겠지만. 부모자. 그러니까 집안 내력 자체가 집안이 괜찮은 거지. 그냥 부모 뭐 대대손손 유상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목숨. 뭐 국회의원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. 이슈되고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분화 촉촉하고 그러고 살지. 아무튼 그 친구는 아마 구속까지 보여줘. 그리고 또 한 이 시스템에 있는지 모르고. 하얀 조상에 있는지 모르고.